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밝혀졌는데요. 이번 최국장의 죽음으로 사회 각층에선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힘이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바로 힘이다. 적어도 난 그렇게 믿고 이 길 위에 서 있다. 언젠가 범죄자들에게 패배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팀장님 준비됐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치맥 한 잔 써? 하우 하우 치맥 좋다 해. 아 근데 오늘은 누가 써노?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써노가 아니에요? 뒤진다. 오늘은 제가 써면 안 될까요? 오오. 자기들도 병이야. 저들이 오늘은 내가 쏜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자자 그럼 오늘도 영업 시작합니다. 우린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그들처럼 신분을 숨긴다. 경찰 내에도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 수사업과다. 다시 한번 이리쭤던 우리 수사업과의ертв 여기있는 아래에라. 아그럴게 만드는 날이 올지 모른다. 예상، 그 하루가 되어있는 우리 수사업을 지지 않고 하우스 다른바. 그가 우산이 올지 모른다. 그가 우산이 올지 모른다. 에피소로 경 του 이어가기 위해 그리우는 이것은isf앙에선 도로를 운한 것이다. 이게 뭐LO가eline 도로를 맞는지 기록 예상은 무엇일도 이랬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8월 10일, 월요일 밤 11시 계획은? 이런 구름패트 새끼! 이 저런 새끼가! 모델마저시키야! 8월 10일, 월요일 밤 11시 아니에요? 본방 사수!